우린 싸움이 되죠! 아, 제국에 지금 원래 영토 있잖아요. 그거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 덕분에 지금 수익이나 하고 있고 아직. 자, 플러스 1이고요. 고토 회복은 지금 아직 우리, 우리 그 후방도 지금 반란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무슨 고토는 고토예요. 메이터마다 거의, 거의 메이터마다 지금 반란이 터지고 있어요. 그니까 게르만족은 어떻게든 지금 막고 있는데, 정작 이게 지금 안정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환장할 노릇이. 리파드 포. 러시아. 러시아. 침. 러시아. 죽음. 리파드odu. 샤디 Canadusa opportunities toANS temporally. 신, deliverance. 아ies. нужен. 스토리. 제가 pak어줄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랑고바르드가 있을 겁니다. 적을 한번 쳐잡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 그런 건물 중에 지금 최대한 시안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탈리아에 발란 진압했고요. 곧. 누가 총정도가 났다고. 쟤구나. 여기는 식량이 만년적자네. 그러니까 게임 맞는 새끼들이 대가리가 없는 거야. 너무. 게임 난이도를 너무 높여놨어. 너무 높여놨어요. 정말. 지금 게임 시작한 지 한 20년쯤 지났거든요. 10년? 10년 조금 넘었지 싶은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국을 유지해왔으면은. 적어도. 어. 후퇴는 하지 않. 그러니까. 전진을 못할지언정. 어쨌든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치안이 계속 나빠진다니까. 그동안 건물을. 그럭저럭 지었는데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죠. 게임 시스템에. 자. 고자. 고자! 충성도가 안좋다길래. 고자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고자다. radaanan. Ke my semi- Arabia. raising. 이 박사는. 대중을 부터 받아보적인다. 그 작업이 retrieval. 아무 funcionaört. 개발이іб Sales. 두 padre트는. 듣기 할 수 있는 Lithuan 해외 abord답니다. Major. line. amo. 구조. 자. 이 알았다. 세 coke님. 꾸조. Vers題에서 nights зачем 좀 사 statewide fram implement. 큰 Hawk army. 스토님 있었어요? 있었으면 얘기 좀 아세요 알 수가 없잖아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오랜만에 조금 평화로움네 뭔가 오랜만에 평화로움네 아유 아우 이씨 그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하는지 자 이렇게 외쳐줍시다 그니까 후방이 안정되면은 서로만은 무서울게 없는겁니다 진짜로 무서울게 없는거죠 흠 흠 흠 근데 반대로 이제 후방이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면 서로만은 계속 이제 엿먹는거죠 끝없이 엿을 먹겠죠 그래도 이렇게 건물짓고 그러는게 어디야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이렇게 여유롭게 게임을 못했단 말이야 소강상태인거에요 지금 그나마 그나마 소강상태인거지 그나마 소강상태인거지 그나마 소강상태인거지 그나마 소강상태인거지 그나마 소강상태인거지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들어갈수 있죠 당연히 저력이 있어요 진짜 저력이 있는 나라에요 자 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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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넘김 어이씨 플러소가 마이너스로 하겠다 아이씨 플러소 아이씨 플러소 제대 본지는 비었는데요 자 다음턴에 여기 점령하고 작살내면 되겠죠 그죠 좋네 로보조네 시즌은 뭐가 문제길래 자꾸 이렇게 치안이 안좋아질까 얘들은 뭐가 문제지 네 확장은 지금 못해요 지금은 안돼 확장이 아 가능하죠 가능한데 시스템적으론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여건이 안돼 자 터넘깁니다 또 충성도 아까 낳은 놈 있지 않았나 없네 아 참 그리고 그거 이거 참 관직 임명하라 그러던데 아 누가 암살됐구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가능해요. 게르만 쪽으로 가능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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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 멀었다는게 느껴지시죠? 그쵸? 정말 한턴마다 사고가 안터지는 턴이 없는 것 같다. 뭔가 꼭 한... 그니까... 뭔가 꼭 한군데에서는 비그덕거려. 꼭 한군데에서는 비그덕거려 이게. 자 유바 붐으로 갑시다. 뭐 지금 우리가... 그... 저런거... 유유롭게 막... 그... 놔줬다가... 막... 대관령처럼 그런만한... 여기가 없기 때문에... 어째건 지금 우리는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플레이하게 되기 때문에... 의 차이는... 고 Op mandated 망 cop 꼭 그리애고 다진 닿 certo 그리앉아 토마토 닿 넷 판 자 이제 요 치안 2단 내정 2단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술로 이제 그게 좀 기술을 통해서 좀 나아질 겁니다. 치안이 조금 나아질 거에요. 마그나드라이키아는 왜 이래? 여기는 이상해요. 여기는 굳이 반란이 터질 이유가 없는데. 이거 때문에 종류땜이 그런가? 남..저기는 납득이 안돼. 다른 거는 뭐 그렇다치고. 자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랑고바르드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협정을 맺고 그리고 다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겁하니까. 망했네. 망했네. 굉장히 기분이 좋네. 얘들은 두부방에서 발란 터진다 그러니까 일단 군대 옮겨주고요. 식량이 0이네. 강당에서 다신교 영양일 나오겠구나. 강당에서 다신교 영양일 나오겠구나. 음..강당도 저거구나. 거기 있으면 또 휘베르니아에서 발란 터지겠죠. 반란은 정말 끝이 없네요. 진짜 끝이 없어요. 어쨌거나 반드시 반드시 한곳에는 발란이 터지네. 강당에서 다신교 영양일 나오겠구나. 강당에서 다신교 영양일 나오겠구나. 강당에서 다신교 영양일 나오겠구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터넘깁니다. 유트족이나 기트족도 한번 작살내야 되는데 표현 그대로 작살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저까지 적이 어디입니까? 유틀랜드 반도까지 군대를 보낼 만한 여력이 없네요. 어? 흔적이 또 들어왔는데 아이씨 더럽다. 저 새끼들 정말 저 새끼들은 정말 까먹을만 하면 한 방씩 들어와가지고 탱 맞추고 흔적 본대는 이 멀리 있어요? 저 새끼들 정말 까먹을만 하면 그 다음은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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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암살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나? 쉽네요. 음?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이거? 니가 왜 거기 있어 인마? 저희들은 반란잡으러 와있고. 트리폴리 발란다 준다 그랬죠? 다음 턴이고. 이중은 페널티는 줄질 않네요. 줄질 않아요. 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띄우스캐라슨 띄우스캐라슨 마치 컴퓨터 워치 니가 왜 고개스나와 하으으 아 아야 총독이야? 자 터넘겨주고요 와아 매복이 안걸렸어요 매복이 안걸려가지고 매복 걸렸으면 우리가 막았을텐데 매복이 걸리도록 합의 보지 뭐 야 매복에 걸렸는데 지면 어떡하니 어어어어어어 자 유바 보면서 뺍시다 군대를 저렇게 빼니까 저렇게 빼놓으니까 매복이 걸려도 원군 없이 싸워야 되죠 저런걸 원하는건 아닌데 대진댁시 안녕하세요 또 발각되셨어 destination reached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네 뒤에 새끼가 먼저 오면 안되는데 앞에 새끼가 와야되는데 앞에 놈이 매복이 걸려야 되는데 왜 자꾸 뒤에 놈이 처맞을까 아이씨 지금 이게 두군단이 꽉 차있으면 한번 한판 해볼만 할텐데 맞춰다보니까 지금 매치가 저 따위로 돼가지고 사스팔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과정에 장군은 암살당했다 잘 못 지내네 지금 이러면 안되요 포기해야겠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되요 아이씨 아이씨 각개격파해야 되는데 어쩌다보니까 지금 이게 더럽게 꼬여가지고 한판 해볼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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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고난 괴물 당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바바레인 인베이전의 서로마는 괜찮았죠. 게임으로써 재미있을만 했지. 근데.. 아틸라의 서로마는 내 생각에는 좀.. 게임 만든 놈이 좀 덜 떨어진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이었던 서로마네요. 포위만 했네? 빡셔요 좀. 많이 빡십니다. 아이씨 아이씨 전 정말 재수없네. 뭐야 이게. 이제 필요할땐 저도 직접 전투하긴 하는데 근데 뭐 큰 힘이선은 항상 전 자전화하기 때문에. 이게 수동 전투가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필요한 시점이 있어 딱. 그 게임 초반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구요. 지금은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서 아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막 무너질텐데. 잘못하면.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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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 게임이 fill한데.. 큰일이네... 저작이 될 때문에 큰일이네. late... 파일화 übern 하아... 캄바르 차이 때문에 지금 보충이 안되는 지역으로 듣기도 아픈데 꽤 너무해요 서로마... 아틸라 서로마는 진짜 이건 너무한거야 게임이 적이 많은건 괜찮다고 처음 적이 많은건 괜찮은데 치안 페널티가 너무 나빠 그게... 그게 가장 큽니다 뭐지? 손이 다포트 소심으로 으악 잘라요 자고기 후기 후기 자고기 후기 자고기 후기 자고기 후기 자고기 후기 자고기 후기 자고기 후기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렇게 해놓을까요? 하... 훈족본대가... 부리탈리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세상에... 아니 뭐 실수있어. 뭐 실수있어. 되돌릴 순 없고 한군덩 개밀되서 지금 돈 수입이 만원 넘는거에요. 지금 여기서 아까... 한군덩 개밀되서 그런거기 때문에 저기 좋은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just 한군덩 개밀 그래서 고증이 충실한 게 아닙니다. 고증을 따지면 안 돼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게임하면서 고증 따지는 거는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아니야. 게임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기서로마의 상황이 게임에서의 역같은 상황하고 같은 수준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게임을 족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산조 새끼들이 점점 접근해오는데 아이씨 저 따위되면 여기 그 어디예요? 트리폴리 지방릉도 새로운 전선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아.. 큰일이네 하아.. 큰일이네 흔적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좀 많이 걱정이다 다른 군단들이 분명히 저 근처에 있을꺼기 때문에 우리가 협공 받으면은 좋대는 거거든요 무슨 암살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하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니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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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타니아의 반란은 진압했구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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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영연들의 악마가 지펴로 남는게 더 평균해지는것을 담고싶나요? 저의 요 regret은 말이죠! 어떤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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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좋네 흠 흠 터넘김 흠 흠 흠 흠 흠 와 이 새끼들 이제 땅으로 오네? 이제는 한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어 흠 흠 흙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동안 조용하더라구. 웬일을 이렇게 조용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나오네요. 강 건너가서 싸우는거야? 어? 그러네? 여길 틀어막아볼까 그냥 차라리? 훈족은 지금 몇번 싸웠죠? 이탈리아에서 지금 한쨍거리고 있어요 지금 맞다 맞다 다리 건너 싸우는게 훨씬 낫겠다 그치 이따가 이거 지면은 그냥 로드해서 다리 건너 싸우지 죽을 필요히 안 정도 이준에 침이 한 장면을 적어두고 없던인으로 지난리를 전혀 여행해 아름다운 장르! 러시아 파이프의 선수들이 내리고 있어요! 러시아 파이프의 선수들이 진정한 곳에 도착! 전쟁이 되어있어. 전쟁이 되어있어. 그들의 전쟁을 밟아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쪼끄만 더 버티라 쪼끄만 더 버티라 쪼끄만 더 버티라 쪼끄만 더 버티라니까 안 돼. 안 돼. 다 이견되지 그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를 지내요 세상에. 다 이겨놓고 지내요. 이걸. 20초 정도만 더 버텼어도 우리가 이겼을텐데. 다시 해보죠. 다시 해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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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안녕. 조금 더 지체하면 우리가 당할 겁니다. 쟤들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짤짤짤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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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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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